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현 코로나 상황 이전 1월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벌크를 마무리하면서 OHP 60kg 맥스 랩을 도전하였습니다. 가끔씩 원아램이 아닌 다른 재미난 지표로 맥스 랩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점진적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kg로 몇 개나 했나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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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